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것들 선택도구 여러가지 크로스 폴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도 레이어에 대해서 그냥 얘기만 했었는데 레이어는 층층이 계단 형식으로 쌓여있다. 겹쳐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레이어를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윈도우 들어가시게 되면 레이어라고 했을거에요. 옆에 단축키 나와있죠. F7번을 누르시게 되면 단축키가 나오게 되겠죠. 레이어 한번 열어볼게요. 레이어를 열었는데 레이어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있죠.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락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잠궈놓은 집에 들어가면은 따고 들어가면 어때요. 도둑놈 취급받겠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는 절대 작업하지 마세요. 락을 걸어놓은 데는 왜냐하면 나중에 백그라운드에 작업하는거 있긴 한데요. 지금은 절대 작업하지 마세요. 수정이 안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작업할때마다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가면서 작업을 할텐데 밑으로 내려볼게요. 여기 레이어 밑에 보시게 되면은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Create new layer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폴더를 봤다가 만드는거 그 다음에 여러가지 효과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휴지통 옆에 있는 Create new layer를 클릭 레이어 1번이라고 생성이 되죠. 네. 그러면은 이 레이어를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 gtq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포토샵 인증시험이거든요. gtq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음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요. 조건에서 그럼 레이어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레이어를 더블클릭해 보세요. 여기 빈공간 말고 레이어 이름을 레이어 1이라고 되어있는 거를 더블클릭하게 되면은 블록으로 잡혀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름을 한글로 한번 바꿔 볼게요. 레이어 1 네. 레이어 1로 바꾸고 엔터 치시면은 네. 레이어 1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gtq gtq 상급 예. 상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레이어 1. 그러면은 지금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또 레이어 추가해 볼까요? 레이어를 추가해서 레이어 2 라고 이름 바꿔 볼게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1번을 더블클릭 레이어 3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은 레이어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레이어 1번 2번 3번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에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투명한게 하나 있죠. 투명한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얘를 어.. 레이어 섬네일이라고 하게 돼요. 섬네일 레이어는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게 레이어니까 예. 섬이란 이야기가 뭐예요? 섬 작다 예. 작은 네일은 네일은 뭐예요? 네일아트 할 때 예. 손톱 손톱만큼 작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 포토샵 화면에서 그린 그림을 여기 레이어에서 작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손톱만큼 작게 미리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레이어 1번에다가 사각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선택 도구로 이렇게 정사각형 만드는거 그리고 뭐 이렇게 직사각형 여러가지 사각형 만드는거 배웠죠. 뭐 이런 선택 도구는 제가 포토샵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게 될거에요. 그쵸? 예. 그래서 잘 몰라도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다 익혀져요. 그 다음에 색깔 넣는거는 어.. 칼라피커에서 여러분들 여기 칼라피커 선택에서 색상 원하는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도 채도 맑고 탁한 정도의 채도를 선택을 해주시고 또는 흑백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고 알트 딜리트키 또는 에디트 메뉴에서 상단에 에디트에서 필 포그라운드 칼라 선택된지 확인하시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 색깔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레이어 보세요. 레이어에도 작게 보이죠. 예 그게 썸네일이에요. 제가 얘를 썸네일 박스라고 부를거에요. 그래서 컨트럭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세요. 썸네일 박스를 선택해주세요. 그럴 때 아.. 그 썸네일이 레이어 썸네일이 요거라는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 네모 박스 레이어 썸네일 그 다음에 레이어 2번을 선택하고 레이어 2번 선택하구요. 이번에 동그라미 그려 볼게요. 동그라미는 우리 어.. 네모 선택도구를 꾹 누르면은 원형 선택도구가 나오죠. 원형 선택도구를 선택해서 원을 그릴게요. 네. 원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레이어 1번에는 어.. 보라색을 그렸으니까 레이어 2번에는 제가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에디트 필 네. 필로 이렇게 채워놨어요. 네. 레이어 2번 썸네일에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만드셨나요? 그 다음에 레이어 3번 레이어 3번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폴리곤 라소 툴 우리 저번 시간에 폴리곤 라소 툴도 제가 설명 들었죠. 폴리곤 라소 툴을 이용해서 제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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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예. 삼각형을 그려주고요. 색상 색상 색상에 예.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에디트 필 OK 눌러서 이렇게 색깔을 채워놨는데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이름을 또 한번 바꿔볼게요. 레이어 1번은 사각형 네. 레이어 1번은 사각형으로 바꾸고 그러면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레이어 2번은 동그라미 네.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별로 사각형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만들었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별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야지 얘네들을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 안하고 그대로 그냥 작업할 거야. 네. 수정 없이 그러면은 레이어 없이 작업해도 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난 수정 없이 갈 거야. 네.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세모가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모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 툴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줄 수가 있어요. 아 요쯤에 알겠다. 세모는 어 나는 사각형을 좀 밑으로 내려야겠는데 그러면은 사각형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사각형 레이어를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예 객체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세모 움직일래 선택하고 동그라미 움직일래 레이어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각형이 어 사각형이 맨 밑에 있네. 위로 올려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사각형을 누르고 누르고 위로 이렇게 세모 위로 올리게 되면은 맨 위로 올라와요. 또 아 세모가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위로 올리는게 나을 것 같아. 세모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는 밑으로 내리고 싶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레이어가 있음으로써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바꾸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레이어에 그림을 갖다가 그려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위에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옵션에 보면은 오토셀렉트라고 체크되어 있죠. 오토셀렉트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내가 레이어를 처음에 선택하고 이렇게 작업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토셀렉트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그냥 바로 체크가 돼요. 지금 노란 세모가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데 사각형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레이어가 움직이죠. 레이어가 바뀌죠.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셀렉트를 체크를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리고 만약에 자동으로 선택하고 싶으면요. 컨트럴 키를 누르고 클릭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오토셀렉트는요.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오토셀렉트라고 있어요. 눈이 마린 탭 먼저 섹렉트 에이 를 오 로 스탠 를 믹 하는 lle 를 늦은 굽 를 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